마무리의 신, 특히 자유의 날개에서는 더욱더 큰 기세가 확신합니다. 신재욱이에요. 네, 자유의 날개 나오면 1단 승리가의 보증수표 같은 모습이죠. 세팅하는 모습 보세요. 스카치 테이프 하나하나 떼면서 이 승리를 장담하기 위해서 자유의 날개 5승을 빼면 승률이 80%가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재욱이 재발견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만큼 아주 훌륭한 선수로 지금 자리 매금하고 잘 자라고 있습니다. 테이프 엄청 큰 벌스네요. 여유가 와요. 무섭게 해서 급한 마음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네. 자, 신재욱 선수. 오늘 후반전 웅진의 선봉지자께서 먼저 모여야 될 테고. 이번 선은 지휘제이. 지휘제이는 그러면 자유의 날개에 라인업이 안 좋습니다. 절단이죠. 김준호, 김준호 있다니까요. 네, 김준호 선수 확실히 종족을 바꾼 선수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케이스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각광을 받고 있고 게다가 이제 스타투에서 6승 2패라는 고승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웅진 스타즈 안에서의 신재욱 선수와 같은 이런 존재입니다. 아, 신재욱 선수는 이제 웅진 스타즈 안에서 이제 김준호 선수와 같은 이런 존재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절차적으로 봤을 때 두 선수 모두 승률 자체도 좋고 대프로토스전 이번 스타투에서 3경기를 치렀는데 2승 1패라는 성적 자체도 똑같습니다. 현재. 그렇습니다. 자, 패중 패중 왔다 갔다 합니다. 맞습니다. 자유의 날개에서는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6승 2패하고 5승 2패하고 거기서 거기냐. 다 좋은 선수를 가는 대결이네요. 그냥 최근 분위기 가장 좋은 선수들끼리 맞붙었다. 이렇게 보면 되는 대결이기 때문에 양 팀 모두 힘을 주는 분위기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자, 맵은. 네, 모든 게 똑같아. 구름 한 복에서. 네, 구름 한 복. 서로가 이면에서 1승 1배치하고 있고 프로토스 대 프로북도 쓰기 때문에 맵 밸런스 상관없겠죠. 네, 그래서 두 명이 자신감 넘치는 선수들이 상대방의 길을 죽이고 상대방에게 스트레치. 네,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먼저 웅진스타스 신재욱 선수의 지정입니다. 이곳이에요. 붉은색. 그리고 이에 마스터는 김준호입니다. 네, 와. 신재욱 선수는 정말 예전 전작 한번 보니까 테란전 2연패였고 저그전 3연패였고 저그전은 10전 1승 9패였고 그 방송 무대에서의 그 지긋지긋한 연패가 이어졌었는데 지금 김준호 선수가 승부수를 네, 지금 뛰었죠. 탐사장이 먼저 움직이면서 상대방의 움직임이 없죠. 상당히 빨리 하고 있습니다. 굳이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는 이렇게 정찰 빨리 갈 필요가 없거든요. 네, 진짜 긴장하고 있는 CJ엔투스의 벤치 분위기입니다. 네, 먼저 작전 걸었으니까요. 웅진스타즈가 후반전에 강하다는 것은 확실히 CJ엔투스 입장에서 모를 리가 없으니까 뭔가 이제 상대방을 당황시키고 한 경기 정도는 반드시 통할 만한 이런 전략을 준비해 갖고 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숨어서 들어갔죠. 시합 밖으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자, 이거 뭔 작전일지. 하지만 본진은 추적함을 지었었기 때문에 자, 가스 러쉬. 가스 러쉬. 이렇게 되면 광전사가 러쉬가 오더라도 본진에서 언제 거기가 뛰어가요? 대각선인데요. 그럼요. 뛰어가다가 이제 하나 게이트웨이 지금 관문 짓기만 하면 막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자신을 증폭걸면서 부위하게 하고 광전사 뛰어오면 뛰어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광전사를 소환하고. 강거 준비했네요, 김준호. 그렇죠. 이런 식의 가스 러쉬는 아마 이번 시즌에 고름왕국에서 처음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 정도로 이제 상대방을 처음 그러니까 이런 걸 처음 방송 무대에서 당했을 때 당황시킬 수 있을 만한 이런 전략을 김준호 선수가 준비를 잘 해가지고 왔네요. 웅지 스타즈에 데뷔를 해서 좀 일반적으로 경기를 잘하자라는 마인드보다도 확실히 뭔가 특별한 걸 준비해서 상대를 당황시키자라는 마인드가 훨씬 더 주요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준호 선수가 시작이 좋아요. 이렇게 되면 초가스를 본인은 올렸고 상대방은 초가스를 깨기 위해서 저 광물 150 이상을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세 개가 계속해서 나와 있고 광전사 하나 나오는데 그래도 이런 것에 놀라지 말고 천천히 따라가는 입장에서 신재욱 선수가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급해지만 안 돼요. 본진의 개스 속 두 개를 만들었으니까 블리자드에서 그만큼 개스가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베베를 모르는 CJ 전후먼트 다 잡을 수 있습니다. 개스가 한 번 더 시도를 하려고 자 한 번 더 시도했죠. 아니죠. 이번 거는 신재욱 선수의 것이네요. 그러네요. 그렇죠. 색깔이 다르죠. 다행히 한 번 더 나가면 안 되는데 그렇죠. 한 번 더 시도하려고 했던 김준호 선수의 센스는 좋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참 날카로워요. 네. 개스가 한 12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 정도로 테크가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신재욱 선수의 입장에서는 어찌 됐든 상대방의 눈치를 보면서 무조건 맞춰가야 되는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말았어요. 그렇습니다. 과감하게 두께 쓰러쉬 들어갔던 김준호 자 초반 그냥 자신적으로 분위기를 끌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상대방의 광전사를 사용할 것이 없게끔 만드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김준호 선수 추적자 세계 위주로 찍어주면서 상대방의 겁을 주고요. 정찬을 막으면서 가스 여유분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어떤 테크 트릴을 타더라도 하나 정도 황혼 후의 우주관문 로보광학 시설 뭐라도 하나를 더 빨리 탈 수가 있어요. 이거 정말 최고의 장점입니다. 그렇죠. 그게 바로 이제 테크상의 장점이고 그 장점을 포기할 리가 없기 때문에 확실히 상대가 어떤 식으로 가는지 자 우주관문 쪽으로 갑니다. 게스를 많이 먹었으면 빨리 먹었으면 게스를 써야죠. 와 이거 테크 트리가 상대적으로 빠르죠. 정말 멋진 전략을 성공을 시키면서 그렇죠.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에서 이렇게 편안하게 운영형으로 가기에는 역시나 상대방은 우주관문이 아니고 자신은 우주관문일 때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지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신재욱 선수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어쨌든 테크를 빨리 탈 텐데 어떤 테크를 탈지 모르지 않습니까? 궁금하면 로보광학 시설 이렇게 되면은 불사조 위주의 어떤 병력 자체가 이득을 많이 볼 수 있는 상태가 된다라는 겁니다. 기다리죠. 네. 궁금하니까 이제 로보공학이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관측선이 가사 쓱 봤더니 웬걸 불사조가 날아오네? 이러면은 로보공학 시설의 어떤 유닛들은 힘을 쓰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밀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맞춤 전략 준비해온 거예요. 이렇게 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신재욱 선수의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많이 모은 가스를 어딘가 활용을 하는데 세 개 중에 두 개 건 거예요. 그냥 우주 가문은 아니고 로보공학 시설이면 따라갈 수 있고 상대방이 암흑기 사면 대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상대방의 전멸까지도 로보공학 시설 울리면 망할 수 있잖아요. 네. 이거 김준호 선수가 일단 아직 경기 끝난 거 아닌데 주도권은 잡았습니다. 그렇죠. 부사조가 곧 나오기 1번 직전이에요. 물고 물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같은 종족 싸움에서 물고 물리는 이런 빌드들이 있습니다. 한쪽에서 이제 우주관문을 올렸을 때 이제 반대쪽에서 만약에 전멸 추적자라든가 황어리의 테크를 타게 되면 황어리의 테크가 조금 더 유리하고 그리고 이제 로보공학 시설을 올렸을 때 내 쪽에서 만약에 이제 우주관문 테크를 타면 우주관문을 올릴 쪽이 훨씬 더 유리합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그 상성을 김준호 선수가 가스러쉬 한 번으로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주 파일런더를 박아놨고요. 이러면서 언덕에 여차하면 그 광전사 소환하면서 상대방이 나올 때 괴롭힐 수도 있는 거고 그러면서 아예 전방지역에 이렇게 멀지 않은 타이밍에 상대방이 예를 들어 불멸자를 찍었습니다. 불멸자 들어버리면 돼요. 그리고 정면적 피해주면 되는 겁니다. 불사도를 계속 찍는다는 건 자세기 그 장면을 깨겠다는 거예요. 그 때부터 불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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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멸자 영장치고서 바보기 다 잘리면 파보기 지금 추적자 없어요. 추적자 거의 없습니다. 들어서 깨야죠. 시대 거의 안 돼요. 두 개밖에 안 돼요. 불멸자도 들어버릴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추적자 조금 더 생산을 해서 불사조와 함께 정면을 계속 괴롭힐 수 있는 이런 상태가 지금은 김준호 선수의 상태예요. 불사도 4개까지 뽑았습니다. 그리고 유리해졌기 때문에 로봇공 시설 울리면서 상대방이 10시 올 때 불멸자를 받고 그리고 앞마당 멀티해줬기 때문에 김준호 이번 경기에 임하는 자세와 짜임새 현장에서의 분위기 오늘이 화려한 열기에 딱 맞는 그런 경기 나오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파수기 하나 생산해서 상대방이 병력들이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일찍 멀티를 하지 못하게끔 이렇게 만드는 모습도 대단히 좋습니다. 무리하지 않는 가운데 상대를 본진 안쪽에만 묶어놓고 간간히 에너지 찰 때마다 파수기를 잘라먹어주든가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면 결국 본진 안쪽에서 내려오는 시간 자체가 좀 오래 걸리기 때문에 올라오지마 역장! 내려오지마 역장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화모니에 올라가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정면 지역의 전멸을 통해 나가기도 어렵고 상대방이 이렇게 방심할 때 오 설마! 네 이렇게 다시 끊기면 안됩니다. 신지옥 이렇게 일꾼자마자 뒤로 빠집니다. 병등을 뒤로 빼게 만드는 거예요. 추적자가 지금 불사조가 하고 있는 역할이 두 군데죠. 두 가지죠. 정면으로 내려오지 못하게끔 상대방을 압박하는 역할 하나 그리고 정찰 역할 하나 두 가지 역할을 충분하게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앞바닥 쪽이 돌아가고 로봇공항 시설에서 유닛 나오기 시작하고 김준호 선수의 불멸자가 뽑히기 시작하면 앞바닥을 먹은 상태에서의 어떤 불멸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막아낼 수 있을 만큼의 수량의 불멸자가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안바닥 넥서스까지 만들어줬기 때문에 주소방도 전부 했을 수도 있어요. 와 이거 김준호 선수가 이제는 불멸자 3개까지만 찍어두게 되면 불황 요소가 적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상대방의 굿즈 입구에서 있다가 혹시라도 실수할 수 있잖아요. 즉폭만 로봇공항 시설에 불멸자만 찍어주면 된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문 늘렸잖아요. 급하게 태칸타입니다. 왜냐? 상대방은 올 거고 막으면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말 똑똑한 플레이예요. 앞바닥 쪽이 늙는 상태에서 반문을 좀 일찍 늘린 상대의 빌드를 받고 게다가 서원이에까지 받기 때문에 전멸추적자가 올 수도 있다는 가정을 세우면서 뒤쪽으로 빠졌고요. 그리고 나서 불멸자를 꾸돌하게 모으면서 이제 불멸자 2개 정도 나왔을 때는 이제 불멸자 2개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빌드를 앞바닥이 올라간다는 빌드를 봤을 때 자신도 이제 추가적으로 멀티를 하든 아니면 다른 텍스로 넘어가든 할 수 있는 상황이라 김두로 선수가 여러모로 좋습니다. 유니커가 계속 앞서 있고요. 지금은 이제 불멸자 1개 더 찍었고 이럴 때 이제 로봇공항 지원서 거신 가면 됩니다. 프로토스 대 프로토스는 말이죠. 결국은 거신이고 짝대기 싸움이에요. 그래서 두 선수 모두 다 거신을 가는데 가스가 여유가 있어서 재료는 소지 있잖아요. 이 차이 큽니다. 같은 거신이어도 품격이 달라요. 생긴 게 약간 좀 다를 정도로 파괴력이 다르기 때문에 스플레스 유닛을 활용할 수 있을 만한 요소는 김준호. 큰 거리에 뭐요. 혼나가게 좀 짜고 있어요. 역시 따라가는 신재욱 같은 경우에는 전면 업그레이드는 이미 된 것 같고요. 막 된 것 같고요. 예. 전면 업그레이드가 됐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제 상대방에게 견제를 할 수는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따가지도 않는데요. 예. 병력상에서 상대가 밀리지도 않는 그런 상대이고 게다가 이제 앞마랑도 먼저 돌아간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찌 됐든 전에 신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상대방의 공격을 받아칠 수는 있어도 먼저 공격 확인을 주고 싶은 이런 상황이에요. 로봇공학 시설 하나보다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다 세 개가 낫죠. 화력의 중심으로 로봇공학 시설에 나오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전면 업그레이드는 결국 최초의 생산에 놓으면 저 우주관문 불사도 내기 때문에 전면 업그레이드가 지금 돼 있는데 화력에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로봇공학 시설이 하나예요. 거신이 하나 나오는데 간단한 겁니다. 상대방은 두 개씩 찍어요. 그러면 당연히 불리한 거죠. 왕계의 틈보다 두 개의 틈보다 더 좋은 것처럼 그리고 같은 거신인데 상대방 거신이 더 강해요. 신재욱은 무언가 변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차원봉강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지금 테크상 그게 어려워요. 또 지금 관측선 잡혔기 때문에 또 여기서 거신 나와야 되는데 관측선이 찍히게 되면 공격을 못 갑니다. 네. 뭔가 견제할 수 있을 만한 수단 자체가 전혀 없습니다. 그 얘기는 경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지상 물량의 어떤 양에서도 뭔가 상대방을 압도할 수 없고 그 질에서도 뭔가 압도할 수 없는 상황인데 견제까지 못한다. 그러면서 상대방의 자원줄을 말리지도 못한다. 이러면은 이길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전혀 없게 되는 겁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잘 풀어가고 있는 김준호 거신 4억도 빠르고요. 억비도 빠르고요. 네. 자 그럼 어떻게 할 거면 계속 이렇게 묵지만 불려나갈 겁니까? 지금은 금방 거신 공격까지만 모으게 되면요. 네. 이렇게 자유한 야기를 억비라도 진짜 금방 됩니다. 증풍만 몇 번 걸어주게 되면 빠르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공격 철적화를 시켜놨거든요. 거신의 무시무시함을 보여주겠다는 생각. 지금 이제 김준호 선수는 거의 완벽하게 해놨어요. 네. 거신의 양과 질 그리고 생산하는 시스템 추가 확장 전부 좋습니다. 김준호. 네. 그거는 승리의 조건이 거의 완벽하게 채워졌다라는 건데 거기서 하는 가지 발생할 수 있는 변수는 굉장히 유리한 경기를 거신을 한 번 잘못 쓰는 바람에 한타 싸움에서 져서 뒤집히는 경기가 포로링 안에서도 분명히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렇죠. 포메이저 잘못 잡아서요. 네. 그러나 그건 확률상으로 조금 적다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현재까지의 구도는 김준호 선수가 좀 더 확실히 좀 더 유리한 이런 상황이 만들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결국 이 사랑의 짝대기 싸움이라고 하죠. 거신 싸움은 붙어봐야 하나요? 때에 따라서는 사정거리 업그레이드가 안 되어있으면 당연히 져야 되잖아요. 그런 얘기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정말 저 보면서도 황당했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김준호 선수에 비해서 딱 하나 앞서는 것은 고유기사 테크트리를 먼저 타서 예를 들어 집정관이 극적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여차하면 될 수가 있다는 그 점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방을 도려야죠. 한 방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머리 쓰이는 어른도 채워놨어요. 신재욱두요. 네. 견제를 통해서 그리고 이제 유닛의 종류를 유닛의 어떤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상대방을 압도할 수 없다면 유닛의 종류를 조금 더 이제 다양하게 갖추면서 한타 싸움에서 최대한 집중하는 이런 방법을 선택을 하는 게 맞죠. 바로 그런 방법을 신재욱 선수가 선택을 했고요. 김준호 안 나가네요. 확장 세 번째 장점 돌아갈 때까지 안 나갑니다. 이제 실시 갈 것 같은데요. 공이 업 끝났고 전진 수작 탑 하나만 지어주게 되면 집정관을 상대의 기지 주위에서 생산할 수 있잖아요. 실시 공격 타이밍 한번 잡아보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멀티 돌아가기 시작을 했고 이제 고유기사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집정관으로 합체시킨 다음에 상대방의 두 번째 확장 기지 쪽으로 압박을 가서 싸움을 직접 걸어도 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어떤 유닛의 종류라든가 업그레이드 이런 면이 앞서요. 거신도 더 많고요. 그렇죠. 20정관. 그리고 전진 수작 탑 지금 꽂으러 가고 있죠. 네. 그런 공격이죠. 지금은 자신이 앞서고 있는데 굳이 상대방에게 시간을 줄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그럼요. 서로 나옵니다. 서로 나옵니다. 지금. 네. 덩어리기만은 당연히 140이대 150이대 이러니까 좋을 수밖에 없어요. 김준호가 업그레이드가 좋고요. 네. 하지만 공격을 급파에 가지 않아도 유리한 상황이라서 어떠한 선택할지 조금 더 봐야겠지만 상대방의 업그레이드 찍어보게 되면 지금은 가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거신수는 똑같고 집정관수는 맞습니다. 김준호가 많아요. 어찌됐든 간에 상대가 자원 하나가 좀 늦게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모을 수 있는 병력 200. 자원 하나가 더 많다고 하더라도 모을 수 있는 병력 200. 찍을 수 있는 업그레이드 3, 3억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을 했을 때 자신이 업그레이드 하나라도 앞설 때 그리고 자원 하나는 하나라도 더 일찍 먹었을 때 싸우는 게 맞는 거죠. 더 기다려줄 필요가 없습니다. 자 3기지 쪽으로 갑니까. 가야죠. 수정탑을 지금 꽂았죠. 네. 전방에 최대한 병력을 많이 생산하겠다라는 생각하고 있고요. 네. 네. 여기서 이제 어떤 선택을 할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든 그래도 구름왕국 같은 경우는 멀티를 지키는 쪽이 멀티를 깨러 들어가는 쪽보다 더 넓은 자리에서 싸울 수 있는 이런 요소가 있기 때문에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는 보다 더 압도적인 양으로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을 때를 기다리는 것 같은데 그 때를 기다리다 보면 결국 신재욱 선수도 두 번째 벌칙 돌아가면서 업그레이드 따라오거든요. 네. 하지만 회전력의 차이가 벌어질 때 들어가겠다라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반문 4개가 완성이 되고 공사법이 3분의 2가 됐는데 지금 들어갔다 지게 되면 이거 억울해서 어떡해! 라는 생각으로 한 번 잠시 숨을 고르는 것 같네요. 네. 그러면서 4기지까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준호. 네. 4기지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회전력 그 상대방과 비등비등한 싸움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원이 많고 게이트가 많은 쪽이 확실히 회전력에서 앞설 수 있고 추가타에서 이길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 회전력이 어느 정도 말씀해주신 대로 확보가 될 때까지 최대한 기다리는 것 같고요. 네. 200 다 찼고요. 네. 2배. 목표의 적 1부 직접. 그렇죠. 03업 됐어요. 03업이 됐고 업게이드 03업의 0업으로. 됩니다 됩니다. 됩니다. 자. 게이트 다 올라갔고요. 곧대요 곧대요 지금요. 네. 게이트웨이 상대보다 더 많습니다. 네. 그러면 한 번 부딪혀볼 수 있을 만한 김준호. 오케이. 됐어요. 이제 갑니까. 풀업된 상태에서 뭔가 이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풀업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유닛 종류 합쳐질 때까지 기다려주고 상대방도 나만큼의 회전력 될 때까지 기다려주고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럼요. 몰래 몰티도 있어야지 5시 불러가 반영하러 바뀌었습니다만 네. 사실 상대방이 모든 준비를 끝마치 상태에서 좋은 자리를 지키고 있으니까 유리한데 불안한 마음이라서 이제 못들어가고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지금 타이밍 놓치게 되면 결국은 이후의 싸움은 누구도 몰라요. 누가 이길지. 초반의 어떤 이득을 바탕으로 멀티 하나를 더 먹었고 그다음에 로봇공학 시설 하나를 더 일찍 올리면서 거신을 좀 일찍 모으기 시작을 했는데 상대방 풀업될 때까지 뭔가 타이밍을 잡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초반의 유리함은 없어지게 되는 거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상태가 되는 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는 대로 200이면 결국 업그레이드 10단계 2단계 2단계 2단계도 아니고요 다 따로 와요. 그리고 자원 몰티도 똑같아요. 하나하나 맞춰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얼추 200에 찬 신재욱 선수도 다섯 씨를 지키기 위한 이러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여차하면서 정매에 나간다. 라는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다섯 씨는 몰래 몰티였으니까 수비하기 쉽지 않고요. 두 번째 몰티 쪽으로 들어갈 생각 자체가 아예 없는 것 같은데요. 김준호 선수는 나오는 어떤 병력들. 그러니까 두 번째 몰티 이후에 세 번째 몰티를 먹으려면 병력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도 한 번 싸워야 돼요. 자 여기서 한 번 싸워야. 윤구스를 비어야 김준호도 모선 나와요. 지금 함대 신호선 플립비콘이 완성이 됐기 때문에 한 밭에 싸워와서 인구스를 비워야 나올 수 있는 거고. 강점사 들어갔네요. 네 지금 두 번째 몰티. 12시 이거 좋아요. 네 그러면서 상대방의 병력이 대규모로 빠졌다 그러면 다른 곳에다가 멀티를 먹기 위해서 바깥쪽으로 병력들이 나와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강점사 찌르기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그리고 신중 선전자 궁단 기록 완성되기 일보 직전 한 번 나갑니까. 나가면서 병력 수월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런 점 때문에 그렇고. 자 언덕 위까지 올라오기는. 네 결국 집전관수도 중요해요. 거진수도 중요한데 집전관수도 중요합니다. 유닛 잘 보고 싶은데요. 네 서로가 이제 거진수는 8대8. 네 그래도 집전관이 8대6으로 신세옥이 맞기 때문에 상대방을 녹일 수 있는 유닛이 두 개가 더 많다는 걸 뜻합니다. 네 불만 똑같고요. 자 그리고 말씀드린만 같이 붕관이 있어요. 같이 다니면 계속 소환돼요. 죽으면 소환돼요. 아 여기는 붕관이 잡히는데요. 붕관이 중앙. 네 싸우죠 싸우죠 싸우죠. 아 예 안 잡히고 위상모드 딱 해주면서 뒤에서 대규모의 병력이 버티고 있으니까 김준호 선수 입장에서도 사실 유리한 경기를 유리한 상태로 여기까지 경기를 이끌어 가지고 왔는데 하트 싸움에서 지면 그냥 지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신재욱 선수는 인구수를 일꾼을 덜 생산하면서 200을 꽉 채웠단 말이에요. 한방 붙을 때 상대적으로 유닛이 뭐라도 그 무엇이라도 하나가 더 많아야 되는 정상이잖아요 그게. 그렇겠죠. 그렇기 때문에 한바탕 지금 부딪치고 싶을 것 같은데요. 공업 3업까지 기다리는 건가요? 자 집전관수도 9대6이고 신재욱 선수가 3개 정도 더 갖고 있습니다 집전관을. 그리고 분광기 지나가는 거 잡았어요. 네 분광기 지나가는 거 잡았습니다. 네 분광기 없네요. 네. 원래 이제 처음 분광기가 상대방 본질 안쪽으로 들어가는 그런 와중이었는데 자 공업 1금 줄이기 1금 줄이기. 네 보선과 모두 올 집전관. 네 올 집전관. 네 올 집전관 지금 보유기사 9개 10개 만들고 있어요 11개. 자 그럼 신재욱 선수 어떻게 할 겁니까? 분광기 다시 벗고 안 들어갈 겁니까? 상대편 체질 개선하고 있는데 자기 뼈 갈아내면서 살을 배면서 지금 병력 체질 개선하고 있어요. 네 신재욱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광전사로 계속 찌르면서 거치돼서 센서 쪽에 확장 이진을 먹고 싶었는데 확장 이진을 먹게 됐다는 측면에만 일단 만족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네. 집전관이 많기 때문에 들어가죠. 업계에서도 강하고요. 싸워주면 됩니다. 집전관 뒤에서 나오고 있고요. 집전관 뒤에서 나오고 있고요. 김준호. 자 거실이 위치가 중요합니다. 네. 신재욱이 잘 싸우는데요. 자 병력이 높고 있어. 130대는 떨어지고 있는 김준호에요. 자 뒤쪽에서 거실이 위치가요. 아. 아 또 차갑니다. 진짜 왜 기다렸습니까 김준호. 이야. 이거 싸우는 위치. 네. 질러 따구려 질러만 왔어요. 네. 거신이 기구인데요. 거신이 맞고 집중하였기 때문에 질러스 효율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신 자체가 너무 많이 잡혔고. 그리고 상대방이 제3멀지로 이 광전사를 밀었어요. 네. 우리 상대방도 50차나요. 제3멀지. 이제 광전사에 들어가서 질러들이 해집고 있죠. 네. 그냥 가면 됩니다. 그냥 가면 돼요. 거신 자체가. 거신 자체가. 거신 자체가. 거신 자체가. 지금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아래쪽에 집중관이든 뭐 광전사든 다 그냥. 녹여버릴 수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아 이게 이렇게 웃길 수 있습니까 김준호. 네. 그렇게 침착하게 하다가 왜 급해졌는지. 네. 이해하진 거 없고. 아무래도 마음이 급했습니다. 인구수 1군이 적었기 때문에 유닛이 당연히 신도율이 많았어요. 네. 그리고 집중관이 많았으니까. 자리가 왜 급해졌는지. 신재형이 심착한대요. 하지만 그 여기서 무리하다가. 여기서 무리하다가. 여기서 무리하다가 집중안에. 거신이 맞담아면 안돼요. 네. 아 위상보드 바로 도완하죠. 명령. 아 여기서부터 무리하네요. 아유 패기. 좋습니다 신재형. 질러진 반밑으로 들어갔어요. 반밑으로. 반밑으로. 광전사 붙여넣고. 거신이 계속 딜을 합니다. 그리고 뒤쪽에 위상보드. 창원갑고 쿨 돌아오면은 또. 광전사 소환될 수 있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아 손댔습니다. 야 김딜호 손댔습니다. 사실. 이겼어야 되는 경기였거든요. 하지만. 신재형의 독심. 이길 수 없었던. 혹은. 어려웠던 상황에서. 끝까지 가져가면서. 본인도 의아하죠. 하지만 본인이 잘해 생긴 겁니다. 네. 왜 안들어왔을까. 왜 안들어왔을까. 진정적으로 생각 많았죠. 그런데. 아무튼 안들어오니까. 다섯시 멀티버그면서 변수 주고. 경력체를 개선하고. 이렇게 멀티리가 진정선수. 그냥 끝내버리네요. 유리했을 때. 경기를 완벽하게 굳히면서. 끝나는 방법 자체가. 연구가 덜 됐다라고. 볼 수 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결국. 타이버보쌈에서는 이겼습니다. 출발 자체는 훨씬 좋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상대방을 완벽하게. 케이오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신재형 선수에게 기회를 줬고. 한테. 손으로. 손으로.